пере wireless 야 원래 남은 올 Yoda 스마트 회 epidemic 정맥크리 핵이 아 앵 처럼 잘 쏘겠죠 잠들어 오 미쳤어 겐지 와 겐지 핏다 이런거 봤어 então 아 정맥크리가 핵이라고요 screws 아하! 정매크리 제가 죽으러 가볼게요 매크리 잡았어요 매크리 죽었어 아니 이거 내가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거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아 그만 들어와! 빨라야 돼 고마웠습니다 자리야 개피 간다 루시우 뒤에 있어요 루시우 뒤에 있어요 매크리 피해 매크리 피해 매크리 피해 매크리 피해 안 돼! 살려줘 매크리 피해 상대에 루시였다 나이스 나이스 뚫었네 어 뭐야 매크리 저쪽 밟아줘요 저쪽 밟아줘요 신생 맞아요 근데 난 전 안 죽어봐서 일단 한방을 죽긴 했는데 한방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일단 계속 해야죠 뭐 확실하게 행위인지 몰라서 저도 매크리 피해 유저 같긴 한데 그러니까 AKM 매크리 피해 라인 밟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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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AKM 라인도 라인도 잘함 제일 중요해 오른쪽에 리퍼 리퍼 개피하게 피해 아 리퍼 개피인데 으앙 나이스 자리야 근데 궁 쓸 거 같아 루시우 보좌 루시우 다운 자리야 보좌 자리야 줄루시우 빠질 거 리퍼 보좌 리퍼 보좌 리퍼 리퍼 되게 나이스 앞에 있는 거 까지 못 까요 못 까요 핵 있어가지고 . 오오 죽었어 루시우 다운 렉다운 앞에 좀 봐야 겠어요 자리가 궁 받을 거 같은데 초월 없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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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초을 왜 썼지? 어 잠깐만 나 주저진다 라인부저하긴 한데 화자한데요? 아 이거 맥크리 왜이리 잘싸 라인망치 들어올거에요 라인망치 들어올 타이밍 망치망치 망치석이야 내릴줄 알았다 라인부저하 나이스 뻘 뻘 뻘 라인더운 자리아 부저하 오른쪽 방 자리아 부저하 오른쪽 방 왼쪽 하나 하나 2 빠졌고 오른쪽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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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리퍼 궁 있을텐데 리퍼 다운 디바 부저하 나이스 나이스 근데 궁 나오는 타이밍이 대충 있어요 그니까 상대 금방전에 자리아 궁 쓰고 리퍼 궁 연기하려고 했었는데 리퍼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리아 궁 뻘 궁 들어갔는데 그 다음 턴은 당연히 맥크리 궁 있을거고 라인 궁 있을거잖아 그러면 라인 궁 쓰고 맥크리 궁 쓰겠지 두개가 두개씩 그렇게 연기하기가 쉬운 궁이거든요 앞에 두개 썼으면 뒤에 막을 땐 라인도 금방전에 위치가 약간 궁 쓰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궁 안 쓰고 있었으면 굳이 그 자리 있을 필요 없었는데 계속 궁 쓰려고 그런 각을 재길래 딱 보면 아 라인망치 쓸거 같다 라인망치 들어오면 당연히 맥크리 궁 그냥 그냥 감이 와요 대충 미치고 보면 진정한 사안 형체가 없다 이곳의 인간과 옴에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답니다 저사랑 어제 상승 근데 이거는 그랜드마스트쯤 되면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아 궁 들어오겠다 아 이거 궁 아껴야 된다 이런게 딱 보면 그냥 대충 갑이 잡혀 하다보면 병원을 받아들이시여 그 안 잡히고 그냥 피지컬로 씹어먹는 분들도 있죠 나 지금 뭐냐 AKM 방송 보고 있어 오케이 내 AKM을 리퍼들었고 생명력 쭉쭉 올려주지 방프를 안에서 잘 막아보자 스티티비에서 해요? 우리는 조을 죽어 네 트위치에서 하겠죠 크루즈하고 AKM 트위치에서 하시던데 에이 과자는 승리하십시오 로드오그를 로드오그를 방벽 부재 뭐 방벽 금방 깨지겠다 리퍼 로드오그라서 바로 펴줘 왼쪽에 리퍼 에이케 딜러들 오소운데 아나 들어왔어요 아나 왼쪽으로 자리아도 왼쪽으로 들어왔고 오른쪽으로 리퍼 오른쪽으로 리퍼 왼쪽으로 랩 오네 리퍼 부재 리퍼 따 너 라인님 옆에 라인님 뒤에 라인님 뒤에 로스 자리아 로슈랑 로드오고 자리아 방안에 자리아 왼쪽 자리아 왼쪽 반피 자리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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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없어요 저 이미 쟤네하트 없어요 자리야 나가는거 자리야 황플 자리야 황플이야 와 아나 1 해주니까 죽지를 않네 빠질게요 이거 빼야될 듯 빼야될 듯 맥크리 왼쪽 어.. 아.. 황플? 핏이나 그런 유리한거 방송하는 사람으로 알려줘 어이 나 수매치 맞으면 아.. 엉코님 사랑해요 아하 잡았다 아.. 맥크리 개장 쏘는거야 엉코님 아.. 내 제냐타는 헤드 누방입니다 바꿔야겠다 상대 3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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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다른 중 이미 있냐구요? 픽을 알 수 있잖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픽을 알 수 있어 그.. 혼자인데 이게 첫번.. 처음 시작하던 픽 5대5에요 아직도 5대5 저는.. 망치있어 자리야 궁 들어올.. 자리야 궁 들어올거에요 자리야 궁에 초월 쓸게요 자리야 나이스 나이스 자르면 안들어오지 좀 빠지죠? 아.. 지금 갈 때가 아니야 로드 그래 빠졌고 자리야.. 자리야 궁에 용건을 얘기하자 나 용건을 얘기하자 상대 자리야 궁에 초월 쓸게요 오케이 라인방팩 깨질거 망치 망치 못썼다 로드 부주하 로드 부주하 로드 부주하 로드 부주하 로드 부주하 로드 부주하 자리야 궁 들어올거에요 아마 쓸라 쓸라 각채는거 봐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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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쓰라 이거.. 자리야 궁 쓴다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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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맥크리 뽕 맥크리 아 이거 못막는다 아 나이스 나이스 로드 부 kız 장분이 없었어 로드 부주핫 로드 부주 ez 로드 부주핫 로드 부 attributed 오른쪽에 아나 혼자 아나 부조하 아나 다운 로드 로드 부조하 로드 개피 라인 부조하 맥크리 다운 루시우 부조하 루시우 다운 와 지린다 숨을 못 쉬다 나 한 번 더 죽어보고 싶다 나 못봤어 확실하게 트레이를 바꿨어 트레이를 AKM이 트레이로 바꿨어요 초월 66% 야타스팅 저 군델 계속 두개여서 눈 벗어볼게요 우리 자리아 형 아나 2 빠졌어요 아나 2 빠졌어요 트레이 역행 빠졌고 아나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아나 개피 자리아 오른쪽 자리아 부조하 자리아 에너지 꽉 찼다 아 나이스 이번에 자리아여 잘 모았다 아 저 망치 안 쓸라 했는데 안 죽어가지고 썼어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대가 뽕을 안빼가지고 뽕 들어올거 같아 트레이서 왼쪽 살짝 뺄게요 트레이서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트레이서 뒤쪽 뒤쪽 오른쪽 뒤쪽 아냐 제가 저 혼자 잡을 수 있어요 라임망치 나이스 나이스 석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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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오키 나이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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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없어요 망치 없어요 라인망치 없어 라인부조하 라인따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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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치 빠졌고 루시우 부조하 루시우 다운 트레이서 트레이서 와아오 초월 40% 중전디리쭈 저쪽 빼면서 싸워요 궁 없으니까 여기 여기 살짝 저희 포지션 안좋아요 피가 몰이 열려 왼쪽으로? 왼쪽 누구? 소리 디.. 뭐.. 트레이서 같은데? 라인이 너무 풍팍고 너무 팍을 들여가지고 라인 우주와? 트레이서 왼쪽 너한테 오래 다 끌렸어 와 에임 미쳤어 핏가인거 봐 왼쪽에 맥크리 맥크리 우주와 왼쪽 다 불렀다 파리에 잇던 저희 한명 죽었어요 지금? 초월 없고? 어? 아 기분도.. 나 힐르 아.. 야 됐어 아.. 사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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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임 진짜 좋다 와.. 에잠켓도 거의 뭐.. 자석이야 에임이 괜찮은데 내가 피가 없었다 아.. 괜찮아 우리 마지막 코드 마주는데 오케이 괜찮아 1분 45초 그리고 피가 거의 죽는 듯 아 핵기쓰니까 반복 만들어야지 트레이서 부좌 트레이서 다운 초월 97퍼 맥크린이면 어 초월있어요 초월있어요 자리아공에 초월쓸게요 상대 궁 쓸거같애 라인부좌 원조 오케 나이스 맥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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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그 동물인데 나이스 어 맥 보자 저기 지원가구 두개있거든요 일단 초월에 무조건 요 쓸게요 근데 초월썼는 자리아공 초월썼는데 그 뭐지 펄스 들어오면 비트 써주셔야 돼요 아 오케오케 뚫려요 저는 제네타임이라 방법 좀 채울게요 그래도 이거 먼저 들어가야지 트레이서 왼쪽 방 아 맥크린 트레이서 왼쪽 석양 초월 이거 펄스 들어올텐데 어 이거 맥크리 꽁 아 맥크리한테 스파아 진짜 맥크리 개피 맥크리 스침이 없어져요 어이씨 맥 아 맥 핵 빼박이네 뭐야 에임봐 아 맞네 빼박이네 힐하스 세를 못하겠네 내 핵 쓰고도 저렇게 못해 뒤에 자리야 석양 나이스 컷 준비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저희 3분 21초 있고 상대 아 저희 4분 21초 있고 상대 1분 아 나 말 안할래 이길거 같애 그냥 게임하면 될거 같애 굳이 뭐야 이거 밀린거야? 네 밀린거에요 근데 0분 아니에요? 시간 안주지 않나? 저거 싸넥 아냐아냐 화무 아 그렇네 거점정령이라서 0분이구나 에임만 먹으면 되네 저희가 에임만 먹으면 되네 아 그냥 그냥 화물이 아니고 거점정령 후 화물이라서 1분 안주는구나 그럼 밀면 돼요 저희 에임만 밀면 저거 싸넥에서 감도 미친듯이 높여놓은거야 에임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부들부들 부들부들 what the Egg 숨ierto elp 공격시작까지 30초 아직 모르는 길로 갈수 있어 아 맞다 엉코가 엉코가 해외라서 맥크리 뽕 핵인지 모를지 빼박이네 진짜 괜찮아요 실력으로 지금 저희가 이기고 있잖아요 뭐 너 야타했는데요? 상대도 야타있어요? 야타했는데 라인 뭐 빨리 차지했다 라인 방벽 먼저 깰게요 일단 맥 어 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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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오른쪽 위 솔드 솔드 라인이 빠졌고요 라인이 빠졌어요 원숭이님 구슬 박아놨어요 라인보조아 라인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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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반격 깼고요 너는 이따 몰아 넣었거든요 상대 왼쪽에 모여있어요 상대 왼쪽에 모여있어요 나이스 아 오케이 솔드 다운 라인 반피 라인 반피 어 저리 하나 솔드 세명 저리 하나 솔드 세명 아나 저기 멀리 저리 하나 무조아 자리야 무조아 자리야 자기슬드 없어요 자리야 다운 아 핵중에 방독 너무 죽는데 루시우.. 루시우 방하네 루시우 왼쪽 방하 루시우 무조아 아 나 왜 못 잡냐 나이스 나이스 수고해요 수고하십시오 대박이야 나도 아닌 줄 알았지 시즌 1때도 맥크리 자리 하던 사람이고 아닌 줄 알았는데 대박이네 그 와중에 명중률 42% 신고하고 가야겠다 수고해요